가수 이기찬 씨가 미인이란 곡으로 5년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기찬은 지난 18일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인기가요에서 1위에 해당하는 뮤트진송을 받았습니다. 이날 이기찬은 박효신, 태희, 이효리, 아이비, 장나라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컴백 5주 만에 당당히 1위에 오른 것인데요. 너무 감사하다며 5년 만에 다시 상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.